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물이 늘어나고 행운이 들어오는 꿈들 몇 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이런 꿈들은 우리에게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고토리알 그 행운과 재물의 그런 암시를 말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꿈들 많이들 꾸시기 바랍니다. 꿈은 어차피 그 잠재의식의 표현이기도 하고요. 또 미리 보여주는 그런 암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일상에서 좋은 일로 또 반드시 연결이 되어집니다. 꿈에 그 여러분들께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의 암시가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금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이익을 볼 일을 뜻합니다. 신혼인 분들에게 또 춤추는 꿈은 이세가 생길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요. 여러분께서 꿈에 그 자수정을 봤다면 이것은 고토리알 큰 그 행운이면서 또 특히 그 수입이 크게 그 발생될 것을 뜻합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해나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셨다면 이것은 그 지금 하는 일에서 큰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꿈이고요. 주로 그 하는 일 쪽에서 크게 그 대박을 만나게 되는 그런 꿈의 암시가 됩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묘비나 관 또 죽은 시신을 봤다면 이것은 그 임박한 재물운을 뜻합니다. 큰 돈을 벌게 될 대박의 징조고요. 꿈에 여러분께서 뱀에게 몰리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도 역시 큰 돈이 들어오는 그런 암시가 됩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새에게 먹이를 주셨다면 이것은 큰 수익이 생기는 것과 또 사업에 있어서 크게 그 번창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빛나는 보석을 보시거나 만지시거나 구매하셨다면 이것은 매우 강한 좋은 운의 암시가 되는데요. 크게 그 재물이 들어올 것이 된 암시를 보시면 됩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달빛 아래 걷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그 외부에서 곧 그 금전이 크게 들어오는 것을 또 암시하게 되고요. 이런 경우에는 규인의 조력이 있는 금전 운을 뜻합니다. 규인이 도와주는 거죠. 사람이 도와준다는 이야기인데요. 꿈에 여러분께서 그 말 안장을 보셨다면 이것 역시 대박 꿈입니다. 말에 그 안장을 얹어도 이것도 큰 돈을 버는 꿈이 되고요. 여러분께서 직접 그 말 안장에 앉게 된다면 이것은 그 재물과 함께 동시에 그 여러분들의 그 지위 또 신분이 크게 그 상승될 것을 뜻합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양을 봐도 대개 그 길몽인데요. 이때 그 양을 모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사업에서 큰 결실이 생겨서 부가 그 증대되는 그런 꿈입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꿀벌을 보셨다면 이것도 역시 행운을 암시하는 유행수를 암시하는 복권 당첨의 꿈입니다. 꿈에 여러분께서 경매에 참여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그 투자에서 큰 수익을 거두게 되는 꿈입니다. 오늘 간단히 대박과 행운 그리고 재물이 생기는 꿈들 몇 가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길몽들 많이 꾸시고 대박나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